어머니는 잘 뵙고 왔어요? 네, 뭐. 오명달 씨는 만났어요? 안 만나겠대요. 대체 왜 안 만난다는 걸까요? 뭐, 보경 씨 말대로 진범이 아니라면 이미 8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인데.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죠. 결국 빈손이네요.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무겁다. 보기 없이 아버님을 다치게 한 것도, 옥 씨가 감옥에 간 것도 나 때문이니까. 정작 저보다 동식 씨가 더 기운 없어 보이는데요? 아닙니다. 제가 더 힘낼게요. 제 손으로 꼭 그 놈 잡을 테니까 같이 파이팅해요. 네? 네. 파이팅! 파이팅. 더 크게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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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